한국사ilan же 반성 사망골 사망골 상사디 오케이 상사디아 성사디아 원 downloaded 영아gressive 상사디아 내 손에 있는 게요. 가끔 바보를 만들더군요. 아, 세상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할 때가 있죠. 네,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한두 번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오래된 전화기라서 그런지 이건 자꾸 디바이스가 곧 꺼집니다. 그러는 거 있죠. 그럼 또 디바이스가 뭐야 하면서 바보가 되고요. 아니, 그냥 전화기가 꺼집니다. 충전하세요 하면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저는 가끔 내비게이션 때문에 혼돈이 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전방 300m 오른쪽 출구입니다. 교통변화 탐색 중입니다. 기존 경로대로 가겠습니다. 네, 그거 그냥 300m 가서 오른편 출구로 나가세요. 그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교통변화 탐색 중 기존 경로대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주변 교통 상황 살펴봤고요. 가시던 데로 가시고요. 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 근데 요즘은 성질이 있는 내비양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요? 좌회전하라고 했는데요. 고생할 각오는 뒷남요. 그렇게 운전하면 오늘 밤 안으로 집에 가고 있슈? 아마 그 내비양 한 성질을 하네요. 자, 그럼 차선 안내 친절한 남성용으로 바꿔볼까요? 아, 친절한 내비양이 등장했다? 얼마나 친절한데요? 숨을 크게 들이쉬어봐요. 욕 대신 후... 자, 10초만 팔자 바꾼다는 뒤 지 생각 좀 휴봐요. 이런 주인네 모시고 참고 살자니요. 자, 휴... 팔자 바꿨죠? 자, 이제 밟아봐요. 괜찮네요. 그래요? 네. 주변에 자주 보고 듣는 안내 메시지나 안내 말들 귀에 좀 쏙쏙 들어왔으면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내 말은 편안하십니까요? 네. 이 시간 첫 곡 띄울게요. 박예리 작창 이상한 우리말을 김혜람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첫 곡으로 박예리 작창의 이상한 우리말을 김혜람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한골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운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초라하니랑 초라하니, 민요 가사를 바꿔야겠네. 아, 그건 무슨 소리야. 민요가 무슨 유행간가 아무 때나 뜯어고치게. 아, 왜? 상주 함창 공갈못을 친절못으로 바꾸자는 겐가? 에이, 그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코리아는 밤이 없는 최고의 나라더라. 입소문 내고 난리라니까. 여길 봐. 어라? 이거는 해외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 아닌가? 그렇지. 밤새 술 마시고 놀 수 있는 코리아. 밤새 쇼핑할 수 있는 코리아. 밤새도록 배달시킬 수 있는 나라. 꼴시고? 어? 같이 살고 싶다는 건가? 아이, 사람아. 밤이 새도록 일해야 하는 사람들 생각해봐. 그게 꼭 좋은 소린가. 그래서 민요 가사를 바꾸자는 걸세. 아이, 그래서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는 거잖아. 아, 그럼 박수 쳐. 뭐가 문제라고 그래. 으흐, 나도 밤새 대리운전하잖아. 광대로 먹고 살 수 있어? 응? 아, 그거 따지면 나도 할 말 많지. 아이, 글쎄. 밤에 불려주려면 무대로 불러주지. 배달을 해달래? 어, 어. 에이구, 내 팔자도 배달결의 팔자 아닌가? 에이구, 그래서 그 흥탈형인가? 거기 밤새도록 놀아보세 이 구절을 바꾸자는 말이지? 응? 아니, 흥탈형이 무슨 죄라고. 살다 보면 드물게 10년 만에, 20년 만에 밤새도록 놀아보고 싶은 날도 있는 거지. 아이, 그래. 그 가사를 어떻게 바꾸려고? 아이, 그럼 차라리 밤새도록 꿈속에 놀지. 어때? 잠 좀 자자는 말이지. 아이, 노래 타, 소리 타, 달 것 없어. 단과 사철과 끝에, 응? 헐일을 허여가며 놀아보세. 그 구절 있잖아, 어? 그 헐일이 밤새도록 해야 할 일이라니까 그러네. 아, 그렇게 잠을 못 자면 우선 짜증나지, 화나지, 울컥허지. 그리고 또 성질 급해지지, 지치고 우울해지지. 아, 그래서 기운 떨어져 주저앉잖아. 에이구, 그러면은 이거구만. 응? 광대나 초란이나 이거 다, 응? 꿈이로다, 꿈이로다. 어따시방, 이게 모두 다 꿈이라고? 아이고, 그려.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겄네. 밤을 돌리도 잠 좀 자고 살자고요. 네, 흥타령을 김수현의 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이잠일 씨, 해외 포털에서는요. 코리아가 밤이 없는 나라다 하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소리일까요? 글쎄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밤새도록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마치 많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걸 밤새 마시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말들으니까 그게 문제죠. 네, 아니 옛날에 왜 3일 밤낮을 놀았다 뭐 이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은 1년에 한 번 명절 때 그랬다는 거죠. 그럼요, 불밝힌 대한민국의 밤. 과연 역동적인 힘일까요? 아니면 지친 눈빛들일까요?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다주, 탐향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 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심청과 범피중류 최호와 이태백 고사입니다 네. 심청과 범피중류는 임당수로 가는 심청의 모습과 부친을 향한 그 애타는 심정을 옛사람들과 비교해가면서 그려놓은 대목 아닌가요? 네네. 그렇죠. 임당수로 가는 심청을 위로하는 인물도 많이 나오고요 역사적인 지명도 여러 군데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렇죠 유명한 시인도 줄줄이 등장하고 있죠 이태백, 소동파, 백락천, 최호, 구론도 나오고 있고요 네. 임당수 가는 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오자서나 이비, 구론, 초혜왕 같은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거 따지고 보면 억울하게 세상을 뜬 한 많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비가 등장해서 임당수 가는 심청을 위로해 주는데 원통한 혼백이 나와서 심청을 위로한다는 것은요 서로 같은 심정이다. 나도 예전에 너처럼 원통하게 가야 했단다 네네. 여러 시인들이 나와서 임당수 가는 심청을 위로하고 역사 속에 빛나는 인물들도 위로하는 이 범피중류 대목은요 등장하는 지역만 봐도 대단한 명승지들 아니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적벽강도 지나가죠. 황황무묘, 동정호, 황릉묘, 삼엽의 풍경도 지나가고요. 또 중국의 명소인 소상팔경도 지나가는데 우리 역사에 빛나는 시인과 우리 땅의 멋진 풍광은 없더라는 거죠. 이종일 씨 그쪽으로 가면 또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범피중류 가운데에 최호와 이태벽을 중심으로 좁혀서 과연 임당수 가는 심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네. 좋습니다. 황황무를 당도하니 일모향관 하처시오. 연파강상 사인수는 최호의 유적이라. 자, 이 구절 보세요. 네. 임당수 가는 길에 당나라 시인 최호와 황황루가 등장했군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태벽도 나오죠. 네네. 이태벽이 찬탄했던 시인 최호. 그러니까 황황무에 올라서 지은 최호의 시는 훗날 이태벽도 따를 수 없노라 고백할 정도였거든요. 자, 그럼 범피중류로 가져온 구절만 풀어볼까요? 네. 황황루에서 내 고향을 본다. 해는 지는데 어디쯤일까? 물 한 개 피어오르는 저녁 무렵 수심 걱정 끝이 없구나. 네. 최호의 이 구절은 심청이가 임당수로 가면서 그 고향 땅 도하동 쪽을 바라보는 시선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뒤를 이어서 이태벽의 시의 구절이 따라옵니다. 삼산발락 청천회요. 이수중분 백노주는 이태벽이 놀던 터요. 근데요. 이 구절하고 임당수로 가는 심청하고는 무슨 상관일까요? 네. 그러니까 최호는 황황루에서 이태벽은 봉황대에서 명작을 남겼는데요. 네. 삼산발락 구절은 우리 미녀나 잡가 시조에도 인용되고 있죠. 그렇죠. 네. 푸른 하늘 밖으로 우뚝 솟아 구름이 허리를 잘라놓은 삼산. 두 질규로 나눠서 모래톱 사이로 흘러가는 백노주라. 네. 그 멋진 풍경과 임당수가 서로 무슨 상관이냐 그거죠. 네. 그렇죠. 심청과 사설은 나오지 않지만 이태벽이 하고 싶은 말은 그다음 마무리 구절에 있거든요. 뜬구름이 가린 태양. 그래도 나은에는 간다. 장한 땅이라도 봤으면 수심 겨우 간다. 네. 최호나 이태벽이나 심청이나 모진 세상살이 수심이 그리도 많았더라는 겁니다. 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한마디는 수심 겨우 세상살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깊은 아픔은 심청의 부활과 부친이 눈뜨는 걸로 풀었고요. 네. 오늘 고전사랑방 범피중류 최호와 이태벽 고사 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대화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로는 상사목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피중류 대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창순의 소리 김동준의 북장단으로 함께 들어봅니다. 체험열차 하실 분 자. 오늘 특별손님을 모신 체험열차 출발 탕탕 오라이. 아노. 마니마니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체험열차 특별손님으로 됐습니다. 하영광입니다. 아. 일본에서 오신 아페상이시군요. 자. 이 칸으로 오시죠. 초특급 귀빈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아페상. 아. 초특급 귀빈이노. 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칸이노 사기칸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그 좌석은 국제사기석이 걸란요. 아니 왜요? 불편하신가요? 아. 저는 사기사바리노보다 고려청자노 좋아하믄이다. 청자카노노 없음으니까. 아니요. 11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써붙였는데 저 독도에 휘날리는 국기는 어느 나라 국기인가요? 아노. 지금은 대한민국 태극기로 휘날리고 있음은이다만. 그럼 자리 지대로 앉았네요. 자. 국제사기석. 왜요? 아페상 얼굴이 아주 안 좋아 보이네요. 불편하신가요? 아. 이름까비노 하겠습니다. 아. 빼요. 이 자리 빼주시겠습니까? 빼라고요? 아. 네네. 이름 대접 해드리죠. 국제사기석 좌석 빼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는 어떤가요? 아페상. 자리 바꿔줘서 감사하믄이다. 그런데 이 자리는 앉자마자 총각대 짝사랑 그 쪼꼬상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으믄이다. 음. 자꾸 짝사랑 생각이 난다고요? 일어섰다가 다시 앉아보실까요? 아. 일어났다 다시 앉아놓아봤으믄이다. 어. 다시 또 파도처럼 밀려놓아듭니다. 짝사랑했던 사람 짝사랑했던 독도까지 마구마구 밀려드믄이다. 아. 짝사랑 너무 밀려드믄이다. 놀라셨나요? 아페상에 앉은 자리가 짝사랑석이걸랑요. 예. 그럼 나만 독도로 사랑하고 독도는 나를 사랑이노하지 않는다는 말씀은입니까? 예. 그럴 수는 없으믄이다. 의자를 바꾸겠으믄이다. 합방석으로 바꿔주십시오. 예. 얼마만 되겠으믄까? 세상에. 1910년에 써먹은 합방석이 그리운가요? 아. 그럼 꿈에도 못 잊는 독도를 드리겠습니다. 아페상. 오. 독도로 주겠다. 만세. 이 머리에 이건 뭡니까? 독도의 돌로 만든 독도 모형 돌모자. 써주세요. 아. 어머니는 아버지는 독도는 빼주세요. 우리 방위백서에 뺄 테니 내 머리에 독도 돌덩이 빼주세요. 아. 네. 공연실왕 음원으로 들어본 단가 독도 충렬가를 안숙선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자. 일본 방위백서에 11년째 독도는 일본 영토라 새긴 사람들 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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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자를 좋아한다면서 그냥 사기 제품을 너무 좋아하나 봐요. 사기치는 거 보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 일본 아이들은 독도는 일본 땅인데 찾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클 거고요. 그렇죠. 사과할 거는 아주 똑부러지게 사과도 안 하고요. 글쎄 말이에요. 남의 땅에다가는 줄을 그냥 그어대고요. 글쎄요. 두고두고 그 부끄러운 역사를 자기 손으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보기 딱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1부 끝곡 전해드릴게요. 독도아리랑 전명신이 노래합니다.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채치성 작곡 독도아리랑을 전명신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웃하고 왜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웃나라는 왜 그렇대요. 글쎄 말이에요. 속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로 역사 왜곡하고 우리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문화재도 자기 거라고 그러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독도는 서기 512년부터 우리 땅이라는 것이 각종 고문서와 지도에 기록돼 있거든요. 아유. 그러게나 말이에요. 참. 이 사람들 참. 자. 국민을 무시하지 말라는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죠. 네. 우리 친하게 한번 지내봐요. 우리 잘해봅시다. 네.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잘해봅시다. 우리 악기 토파보기 토파보기 우리 악기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국악방송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앱 국악기와 친해보려는 모든 분께 참 착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악기 가야금, 피리, 그리고 북이 궁금하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토파보기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만 받으세요.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동시에 만날 수 있고요. 중국어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의 역사, 다양한 악기 모양과 소리에다 명인들의 명연주까지 국악기의 모든 것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창이 열리는 이 북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 음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악기를 사랑하는 만큼 국악방송의 어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토파보기 참 예뻐요. 참 고맙고요. 주변에 많이 자랑해주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여주 세종대왕릉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일 없이 문을 엽니다. 문화재청 세종대왕 유적관리소는 휴가철에 많은 사람이 다녀갈 수 있도록 오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정기 휴무일인 월요일에도 세종대왕릉을 개방합니다. 관람시간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입니다. 이번 특별개방과 함께 문화재청은 7월 한 달간 서울 사대군과 조선왕릉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수원화성박물관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교실을 운영합니다. 제9차 생각하는 역사교실은 8월 5일부터 21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박물관 체험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역사교실에서는 정조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고 체제공, 정약용 등 당시에 활약했던 위인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참가 희망자는 수원화성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전화 031-228-4216번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립나주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나주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름방학 박물관에서 놀며 배워요 프로그램이 8월 4일부터 6일까지 그리고 11일부터 13일까지 1차와 2차로 나눠 박물관 체험학습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보 295호 금동관에 대해 알아보고 중요무용문화재 제99호 소반장과 함께하는 체험 나주 남평부채에 대한 교육과 체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가 희망자는 국립나주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국악상설공연이 오는 28일 첫 선을 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상설공연 왕비의 잔치가 7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평일 오후 8시와 주말과 휴일 오후 5시 해운대 그랜드호텔 전용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왕비의 잔치는 전통춤과 음악을 기반으로 한 무용극으로 궁중정제와 영남지역의 춤과 연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티켓 예매는 국립부산국악원 누리집과 인터파크를 통해 하면 됩니다. 인당 박동진 명창의 생과 업적을 다룬 마당극이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열립니다. 창작판소리 마당극 제비몰러 나간다는 7월 24일과 25일 저녁 8시 공주 한옥마을 특설무대에 오릅니다. 박동진 명창은 한평생 판소리의 길을 걸어오며 사설로 전해오던 판소리 7마당을 소리로 복원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소리의 혼을 찾아 저승여행을 떠나는 박동진 명창의 이야기를 통해 선생의 소리 인생을 재밌게 그려냅니다. 공연 문의는 전화 041 840-8900번으로 하면 됩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재밌는 국악공연이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립니다. 경기 돌입국악단의 청소년을 위한 드론 음악회 나라라 슈퍼뮤직이 8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경기도 문화의 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무인비행기인 드론을 이용한 국악무대, 민요와 장담배우기, 그리고 가야금 체험이 마련됩니다. 예매는 인터파크 또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춤꾼을 선발하는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국립국악원의 제10회 온나라 전통춤 경연대회가 9월 3일 예선과 10일 본선 경연으로 나눠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대회는 초등부와 청소년부, 대학 일반부로 나눠 치러지며 참가 접수기간은 8월 17일부터 24일까지고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전통민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하는 공모전이 열립니다. 조선민화박물관의 2015 김삿갓 문화재 전국민화공모전이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주제나 재료, 채색의 제한 없이 전통민화 또는 창작민화 작품을 강원도 영월군 조선민화박물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민화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현재 서울기온 29.9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주 내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남도 태안군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태안해변엔 해수욕장이 여러 군데죠. 네. 그 가운데 연포해수욕장이 시설을 점검하고 주차장구 조선공사도 크게 했다고 합니다. 네. 피서객을 맞을 준비를 마친 태안연포해수욕장. 네. 태안군과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성사시켜가지고 마련한 주차장이라고 하죠. 네. 그동안은 연포해수욕장 주변 토지가 대기업 소유라서 그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일인데요. 이번에 대기업이 태안군과 토지 무상사용 협약을 맺고서 마침내 대규모 주차장을 마련했다고 하거든요. 네. 태안연포해수욕장 인근에 크게 조성한 연포제일주차장. 네. 이번 비서철에 주차난을 해수할 수 있게 됐으니까 자가용으로 연포해수욕장 가기가 어렵지 않게 된 거죠. 네. 그리고 태안군은 기업과 상생협약을 맺고서 지난 5월부터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난달 제1주차장 조선공사를 완공했고요. 제2주차장도 완공했으니까 이제 연포해수욕장 교통난은 완전 해수한 셈이죠. 네. 기존 그 협소한 주차장 때문에 연포해수욕장을 찾아온 피서객이나 관광객들의 불편이 정말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올여름에는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니까 반가운 소식이죠. 네. 물론입니다. 대기업이 무상으로 토지 사용을 허용해서 이루어진 일이라 45억 원에 달하는 토지 매입 비용을 절감한 셈이고요. 네. 그리고 연포해수욕장으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거고요. 그렇죠. 또 주변 건물도 산뜻하게 단장해서 보기도 좋게 된 셈이죠. 그럼요. 예전에 여름철이면 연포해수욕장 인기가 대단했었잖아요. 그럼요. 그동안 주차난 교통난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든 거 올해부터 만회할 수 있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태안군과 기업이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지역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되리라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태안군에선 농업발전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태안군이 큰 농업 즐거운 농촌을 목표로 중장기 농업발전에 나서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태안군은 농업발전과 미래 그리고 전략 장목을 집중 육성해서 큰 농업 즐거운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 부문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2019년까지 1392억 원을 6개 분야 21개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의 발전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태안군이 10년 넘게 이끌어 나갈 다양한 농업과 혁신된 농촌생활 구현을 위해서 미래의 농업시대를 미리부터 준비해 나간다는 구상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면 태안의 농촌과 이 농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들 소득도 아마 크게 늘어나지 않겠어요? 네. 그러겠죠. 오늘 고향 소식은요. 충청남도 태안 연포해수욕장 주차장 확충 소식과 미래의 태안농업발전계획 소식 간추려 드렸습니다. 네. 충청남도 태안의 노조는 소리 고기 푸는 소리를 김보연의 소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행이야기 엮어보는 사항항골 풍류극장 오늘은 스님과 소장수 얘기 가운데 장터의 소동 대목으로 들어가서 스님과 소장수가 장터에서 벌린 소동편입니다. 청주장으로 가던 스님이 고갯마루에서 엽전 수문냥을 주워들고 주인을 찾아보겠다고 주변에 알리니 나서는 사람이 있었는데 맹랑한 일이 연달아 벌어지던 것이었다. 스님. 내 말이 맞다는 거 다 봤어이다. 그 엽전이 감색보자기에 진휠청 상평 통보라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관세훈 보살. 다행한 일이지요. 실은 임자를 찾아 전하려고 청주장에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헌데 스님이 욕심을 내면은 안 되죠. 여기 장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소. 그 두냥도 내 엽전이니 이리 내쉬. 아니, 이 엽전 두냥은 소승이 장을 보려고 들고 나온 것이올시다. 저 아까 수무냥이라 하지 않았소? 그리 했죠. 수무냥이라고 했소서. 그런데 어째서 그 소승의 엽전 두냥까지 달라는 것입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두냥이 더 있었지. 그 생각이 번쩍 나지 않겠습니까? 스물두냥 돌려주시죠. 스님, 작은 걸 그리 욕심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지 않습니까요? 소장 속에 없던 두냥을 탐내다니요. 어허, 어찌런 경우가 관세훈 보살. 이보시오. 내가 만약 두냥을 욕심내는 사람이었다면 애시당초 이 수무냥도 내 엽전이라 꿀꺽했을 거 아니겠소. 어, 그러니까 스님이 나름 고심을 많이 했더라는 거구나. 수무냥을 꿀꺽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스님이라고 주인을 찾아주자. 어?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다는 말 아닙니까? 허허, 글쎄 소승이 적은 걸 욕심내서 큰 것을 잊어버릴 그런 사람으로 보인단 말입니까? 나무 관세훈 보살. 이미 장터 사람들도 알고도 남을 것입니다. 스물냥은 내 돈이 아니니 돌려드리겠다. 거사님이 임자가 맞다니 스물냥만 가져가면 되는 일이지요. 아, 참데. 아니, 장터 사람들 여기 보시오. 내가 애시당초 스물냥 잃어버린 사람 없소 했을 때부터 이상하다 했던 게요. 스물두냥인데 어째서 스물냥이라고 할까? 그러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저 스님이 스물냥을 돌려주면서 부처님 같은 소리도 듣고 두냥을 슬쩍 빼려는구나. 왜요? 내 말에 속이 찔렸소이까, 스님? 아니, 그럼 이 사람이 돈을 찾아주고 좋은 칭찬도 받고 두냥을 슬쩍 챙길 속셈으로 이 일을 벌였더란 말이오. 저저 생각해 보시지요. 나도 청주장 보러 왔으니 내게도 돈 몇 푼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소? 아이고, 이 스님. 돈 두냥에 목숨을 거셨구만. 아니, 스님이라 하는 사람은 그저 무일푼에 가진 것 없이 바람따라 구름따라 가는 거지. 아니, 애들처럼 뭐 두냥, 두냥, 두냥. 이래서야 팔도강산 걸린 데 없이 다니겠습니까? 그냥 내가요. 스물두냥 달라고요. 환세운 모살. 내가 두냥을 그냥 죽어갈 수도 있소이다. 헌데 사람 마음을 우렁하는 이건 일러줘야겠소이다. 우선 스물냥 찾은 걸 감사히 여기지 않고 남이돈 두냥까지 가져가려 하는 그 심사를 보여줘야겠소이다. 아이고, 이제 스님이 이 청주장 소장수를 아주 그냥 소 잡듯이 잡겠다네. 본색이 나옵니다, 본색이. 그냥 스물두냥 건네주면 세상에 간단한 일을. 아니, 어떻게 스님이 두냥에 눈이 멀어서 이소동입니까? 나 같으면 두냥 던져주고 자리 털고 가겠소이다. 그렇다면 나도 할 일이 있소이다. 아야, 여보세요, 스님. 아니, 어딜 가는 게요? 내 엽전 들고 지금 어딜 가는 거냐고 했어. 어디긴 어디겠소. 이 돈이 누구 돈인지 사또에게 물어봐야겠소이다. 뭐요? 사또에게 알리겠다? 아, 참네. 이 스님이 할 일 없는 스님일세. 사또한테 일러서 판을 크게 벌려보자. 예, 소승이 아무리 생각해도 사또한테 물어야겠소. 아유, 아유, 잘 됐소. 욕심 많은 스님. 훌렁 내가 한 번 벗겨드리지. 청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어디, 스님이 두 번 다시 이 청주장에 올 수 있나 봅시다. 어디 한 번 해보자고요. 네, 홍보가 가운데서 놀보 심술 대목을 이 일주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풍류국장 스님과 소장수 얘기 가운데 장터에 그 소동편을 엮어봤는데요. 그 소장수도 심포가 참 안 좋은 사람이네요. 그러게요. 스무 냥만 찾아갈 일이지 스님 엽전 두 냥까지 내 돈이 다 우기고 나섰으니 스님도 참 억울했겠죠. 네, 그러니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럼 사또한테 가자. 그래서 사또가 스무 냥과 둔 냥에 대해 재판을 해야 할 지경이 됐더라는 거죠. 그렇죠. 내일 과연 사또와 소장수가 어떤 얘기로 오갈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수요일에 마련한 상한골 초대석 네, 오늘 상한골 초대석에는 중요 무용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이신 변진심 선생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시는데 많이 더우셨죠? 그래도 그렇게 저는 이만한 더위는 좀 참을 수 있더라고요. 참을성이 많으시네요. 아니, 그런데 오늘 선생님 의상을 비니까 너무 시원하게 입으셨어요. 시원한 모시처럼 좋습니다. 모시의 그 연보라색 그 상의가 너무 예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굴도 고우시고. 그건 이제 두 말할 나위 없는 거고요. 네, 네. 선생님, 어떻게 이 여름날에 시원한 곳에서 잠시 이렇게 지내시는 짬 있으세요? 어떠세요? 방학해서 조금 수월스러웠는데 또 더 바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예능하는 사람들은 방학 때 좀 충전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나는 늦게 퇴근하고 학교 늦게 끝나고 이러니까 이럴 때 왜 상공구도 가고 이렇게 모아서 특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조금 바빠졌어요. 상공구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앞으로 갈 거예요. 이제 준비하시겠죠? 저희는 짧게. 오늘 초대 손님이신 우리 변진님 선생님께서는 우리 구학방송에서 시조를 지도해 주신 강사분으로 애청자 여러분과 자주 만난 사이라 아주 더욱 친근하실 거예요. 그럼요. 선생님, 스튜디오가 안방 같으시죠? 변진심 선생님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과를 졸업하시고 2005년에 KBS 국악대상 가학상을 수상하셨고요. 또 2009년 제8회 전국정과학경창대회 단체대상 지도자상을 받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악방송에 국악이 좋아해서 또 시조 강사로 사작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있죠. 경제시조보전회 회장님이시고요. 또 월하여창가곡 보전회원이면서 현재 한양대학교 국악과와 그리고 백석예술대학교 국악과에서 강의를 맡고 계신 우리 변진심 선생님이십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의 세 번째 음반이 나왔어요. 그러네요. 변진심 정가 선집 이렇게 내셨어요. 어떻게 음반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왔나요? 쭉 하세요 선생님. 하여튼 이렇게 작품 하나 나올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늘 부족하고 아쉽고 그래요. 그런데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두 번 한다고 해서 더 잘 나온 거 아니다. 그렇게 이러들 해 주셔서 그냥 저도 그래려니 합니다. 우리 선생님과 세 번째 음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음반에는 주로 어떤 곡들을 실으셨어요? 시조가 평시조부터 파생된 시조가 한 12가지 종류가 돼요. 각가지로 다 넣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조금 다른 선집하고 다르다는 것은 이번에는 우리가 반주로 하면 보통 대금하고 장구가 필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하면 피리하고 해금이 또 들어가요. 피리해금. 그러는데 이번에는 시조를 거문고하고에만 반주를 한 번 또 써봤어요. 이번 세 번째 음반이에요. 그다음에 해금하고만 또 노래를 또 넣어봤어요. 악기를 단일악기로 하시면서 이렇게 바꿔서. 대금하고만 하던 거를 조금 바꿔서 거문고하고도 해보고 해금하고도 하고 그다음에 거문고와 단소와 노래와 이렇게 다양하게 엮어서 조금 지루한 감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선생님 악기를 이렇게 바꾸면 대금하고 하셨을 때하고 느낌이 같은 노래라도 좀 다르지 않을까요? 다 다르더라고요. 악기가 다르니까. 저는 거문고를 원래 좋아도 했지만 또 이번에 손수 밑에 여동생이 거문고 하는 여동생이 또 잡아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호흡도 잘 맞고 그 거문고의 아주 우직한 소리가 또 제가 한옥의 대청마루에서 녹음을 했거든요. 양평초운당이라는 데서 마이크 없이 그냥 순수 음악으로 했는데. 원래 우리 식으로 하셨네요. 아주 굉장히 그 울림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좀 기존의 틀을 깨고 물론 뒤에 노래는 대금이 없을 수는 없어요. 대금이 그 청을 끌어주는 역할을 해 주니까 노래하는 사람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대금도 물론 많이 들어갔지만 거문고하고도 한번 노래를 해봤고 해금하고도 해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면 노래를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신랄하게 노래가 자기의 본연의 노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악기가 물론 컴퓨터도 시켜주지만 해 주지만 창자가 정말 노래를 완벽하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번에 아주 큰 교훈을 가졌습니다. 아주 청한 성음과 그리고 어떤 선율이 돋보였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성음이 더 돋보이는 그런 음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변진심 정가성곡 세 번째 음반에 담긴 곡들을 하나하나 좀 소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평시조부터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평시조. 제일 첫 곡을 제가 노래 지금 현재까지 공부하고 있는 우리 축하 김호선 선생님의 작시로 세상에 모를 일이 이런 가사를 시작해서 추강의 밤이더니 있으렴 부디 갈다 인생을 헤아리니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이렇게 다섯 곡을 평시조로 엮었어요. 이 집에서는 추나 추동으로 이렇게 나눠봤지만 이번에는 좀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가사로 복집어서 이 시조가 가사가 한 3천여 수가 돼요. 고시조만. 보다 현대시까지 하면 무지하게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애착이 가고 시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를 선정해서.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사설을 고르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사설시조. 화살같이 빠른 세월. 그다음에 또 반각시조라고 해서 반은 평시조이고 반은 사설시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각시조라고도 하고 반사설시조라고도 해요. 명칭을. 그래서 바람은 지동치듯 불고라는 시인데 이 시는 아주 우리 여창가곡의 가장 돋보적인 곡이에요. 그래서 가곡으로만 부르던 시를 사설시조에다가도 반각시조에다가도 얹히면은 그 분위기가 어떻게 나올까. 그런 거를 의도를 가지면서 제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각시조로 바람은 지동치듯 해봤고요. 그다음에 또 사설시조. 뭐라는 화중왕이여라는 또 여창가곡의 편수대배 아주 대표적인 노래예요. 이 노래도 아주 그 가곡의 우리 지금 서양음악으로 지금 아주 소프라노 노래거든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이거를 제가 사설시조로 또 엮어봤어요. 사설시조로 그러면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데 아름다운 곡태라든가 이런 거는 가곡에 들어있고 그 시를 이렇게 사설시조로도 해도 무방하다. 어떤 시로도 이렇게 시조로는 왜냐하면 가곡의 그 시를 가지고 시조를 불렀으니까 그것도 한번 일치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창지름 시조로 제가 넘어갔어요. 지름시조라는 거는 높게 질러대는 시조죠. 그리고 또 이제 남자가 부르면 남창지름 시조. 여자가 부르면 여창지름 시조인데 남창지름 시조를 여자가 부르면 더 매력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부담스럽거나 버겁지는 않아요. 안은 그래요. 그런 건 안 그런가요? 더 아주 쎅쎅하고 더 활기차고 대회 나갔을 때도 여창지름보다도 남창지름 시조를 하면 점수가 더 높이 나와요. 더 힘이 있나요? 네.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부르면 원래 좋은 노래지만 남창지름 시조를 여자가 부르면 더 매력이 있어요. 그러면 남창지름 시조 남자분이 불렀을 때는 굉장히 씩씩하고 우직하고 그렇게 들리잖아요. 네. 호기스럽고 호령하듯이 하지만 여자가 하면 또 아주 이쁜 목이. 여성스러운 맛을 느끼면서도 힘이 있게. 청하하고. 그러면서도 힘이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잘 불러야죠. 그것도 이제. 그래요. 네. 그래서 남창지름 시조를 두 곡을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우조 시조와 우조지름 시조라고 있어요. 우리 시조의 가장 특히 경제 시조의 제일 대표되는 시조가 바로 이 두 수거든요. 우조 시조와 우조지름 시조. 그러면 이 보통 시조는 그냥 앞에 다른 수식어가 붙는데 여기에는 꼭 우조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네. 왜 그런가요? 그러면 그거는 바로 그 가곡이 우조가 있고 개면조가 있어요. 그런데 시조는 거의 다 개면조 노래예요. 그런데 그 가곡의 개면충의 우조풍의 노래를 시조에다가 개면조인 시조를 얹어 부르는 시조가 바로 우조 시조예요. 그런데 이 우조 시조는 또 특히 그 옛날 풍류객들이 서울 우대골이라고 하면 지금 누가골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풍류객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시조의 가장 아주 진미로 보죠. 우조 시조와. 그런데 그 특히 가사가 월정명 월정명컨을. 그 시조와 우조지름 시조 석인 이승 황악과 한이. 이 두 시조가 아주 어렵기도 하고 전공자한테는 아주 필수적인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이번에 두 곡을 다 넣었어요.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앞에 놓고 강의하시기. 지금 강의하시기. 시조 강의하시기. 저희가 말할 짐 없이 그냥 좌 앞장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을 스스로 풀어주시니까 저희는 입만 지금 바라보니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대충 설명이 다 된 것 같고요.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각시조라고 있죠. 각시조. 여기 행군견활과 봉황대상으로 이어지죠. 선생님. 그 작품도 지금처럼 멋지게. 각시조라는 것은 또 이렇게 각이 많이 늘어났다 해서. 아까 반각시조하고 각시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시조는 아까 반각시조는 노래가 한 노래에서 반은 평시조고 반은 사설시로 섞여 있어요. 그런데 반각시조는 각시조는 각이 엄청 늘어났어요. 이 각이 늘어났다는 것은 장단이 그 기존의 장단보다도 월등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조를 4분을 부른다 하면 각시조는 6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노래가 길어요. 장단이 많이 늘어나네. 네. 장단도 늘어나고 시도 길고. 그래서 중장에서 완전히 노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서양 음악 하시는 분들이 서양 작곡 하시는 분들이 이 시조에 대해서 우리 전통 성악곡 많이 알면 판소리 민요는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도 이 각시조를 듣고 가장 편곡이 잘 된 노래다라고 평을 한 시조가 바로 각시조예요. 그렇군요. 아주 멋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금지름시조를 수록하셨어요. 역금지름시조는 제가 특히 김호 선생님하고 같이 이중창으로 노래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높은 노래이고 또 이렇게 아주 장단도 가다가 약간 세마치장단같이 어떤 것든 넘어가고 수잡가라기도 하고 특히 노래가 시조의 창의 그런 창법이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민요하시는 분들도 필수적으로 이 노래를 많이들 배우고 즐겨하죠. 그래서 굉장히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 아무튼. 자, 이렇게 변진희 선생님의 정가선집 3집, 그렇죠? 음반이, 세 번째 음반이 나왔는데요. 애청자 여러분도 많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그 하반기 계획을 살짝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끊임없이 경제시조보존회를 창단해서 올 2월에 창단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 제가 제자 발표회, 2회 제자 발표회가 있고 또 앞으로 여름방학 안에 시조 특강과 또 상공부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변진심 정가선집 많이 들어주시고요. 자, 오늘 수요일 상황껄 초대해서 오늘 자리해 주신 변진심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자, 사설 시조 화살같이 빠른 세월 변진심 선생님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업스라이! 아야야, 억순아! 아니, 경포대고 유람선 탈 분들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은 된겨, 어쩐겨? 와메, 말도 마시오. 아니? 처음에는 유람선 탄다 소리에 그냥 눈이 동그레지면서 뭔 유람선이냐 하길래 강릉의 최신 유람선 떴슨 게 걱정들 말라고 했는데 눈치들만 보네요. 아야야, 거시기 그게 그냥 유람선이 아니오. 800명 태우는 3층짜리 바리스타워란 말이오. 워마 월매나 시설도 좋고 안전하게 해놨는디 주문진항에서 동해로 나갔다가 경포해변으로 돌아오는건디. 이씨, 강릉서 출세한 오 사장님이 초청한 건기로 모양새 좋게 갔다가 왔으면 쓰겄는디. 몇 사람이 안 간다 소리랑끼. 아따, 참말로? 아니, 오 사장님이 우덜 고향 사람들 바람 쐬야 죽었다고 그냥 큰 맘 먹고 초청한 거인디. 이달 말이면 며칠 안 남았자녀. 아이고, 요런 때는 그냥 봉알매가 앞장서서. 가자, 강릉 유람선 타럭하자. 바람을 그냥 팍 잡아줘야 하는디. 봉알매도 눈치를 보드란기. 아, 나 참말로. 아야야야, 거시기 그 마을방송으로 다시 알리아 쓰겄다잉. 자, 쪼까 비켜봐라잉. 예, 예, 아, 아, 이장 독천이구만요. 그 강릉 경포대 유람선 알아본께요. 안전은 많을 것도 없고요. 800명이나 타는 그 엄청 큰 유람선 바리스타우랑께요. 그니까 그 오 사장님이 좋은 자녀로 초청했는디. 이럴 때 유람선 타고 동해바다 바람도 쐬고 얼마나 좋것쇼. 야, 목천아. 예? 저, 거시기. 그거 저 무대는 있다고 하디야? 어메, 봉알매여. 그게 무대뿐이것쑤. 그냥 명가수 연주단들이 신나게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같이 추고 그럴 거인디. 아이고야, 유람선이 그것은 그냥 기본이지. 내 말은 봉자가 장구춤 출자리가 있냐, 그것이요. 아마 봉알매여. 아니, 장구통 갖고 갈라고요. 예. 아마 더운 뒤 뭔 장구통이 가요. 지글아, 이냐. 니가 내 장구춤 누구야? 내가 장구춤 춤시러 몇 바꾸 뺑뺑 돌아보면은 바닷바람보다도 다 시원할 거여. 어느 날이야 그때 모자 벗어가지고 객석을 한 바꾸 돌고 말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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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구춤 출 때 돈 받으러 댕기란 말이요? 응. 와봐, 나이를 생각해요. 지발 그냥 조용히 유람선에서 벳노래나 한 곡 좀 부르고 말아요, 지발. 으이샤. 야야, 억순아. 그 저 장구통 갖고 와봐. 나가 맵받고 돌아볼란다. 으이요. 어따, 참말로. 그냥 유람선 타고 벳노래나 부르잖께요. 그 시키 두고 생고상 시키려고 건다요. 네, 동해안국 가운데서 사자풀이를 김석출 외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이 시간 끝곡 이어봅니다. 건드렁 타령을 이윤주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끝곡으로 건드렁 타령을 이윤주의 소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상한골 상사디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정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공연² 이쑤주의 소리로 đến multiplic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